뭐지? 이거 기다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쳤어 하는데? 너무 무섭다 이거 뭐지? 이리 와봐 이거 해골 옷인데 아 그래? 옷이야 그냥? 진짜네? 그냥 옷이네? 괜히 놀랬잖아 야 내가 그렇게 엄마 서원아 놀래라 서원아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어? 비밀학교 탈출? 서원아 이거 탈출하라는 건가 봐 왜?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어 어디 볼까?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지 이거? 계단? 어 그룹대 판도 있어 어 진짜네 어 카드도 3개 그러네 이거 한번 켜볼까 너네? 어 가미 겁도 없이 나는 비밀 학교에 들어온다 누군 너희들의 첫 내의 학교를 나갈수 Mens 너네 엇 어머나 속쓰뻔 그 걔 이렇게 이러분이 보호를 못한 찾아줘요. 내가 있는 옥상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 뭐? 보물을 찾고 계단 옥상으로 올라가래, 계단을 통해서. 하나, 이거 한 번 눌러볼래? 한 번 더, 이거, 발자. 한 번 더? 사. 하나, 둘. 화장실을 가르쳐었나? 화장실 눌러봐. 어? 나 처음에 발견했어? 다. 뭔지? 어? 뭐지? 이게 악마네 그냥. 장난감이네? 여기서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을까? 어? 다다! 다이아몬드 반지야! 진짜 다이아몬든가 봐. 빛이 나. 멋있다. 우와 멋지다. 선아 우리 또 보물 찾아볼까? 네. 알겠어. 여기. 한 칸. 선아 음악실로 가래. 이거 한번 눌러볼까? 이벤트 카드를 찾았어. 어? 이건가봐. 이벤트 카드. 어? 천사의 도우? 유령이의 방에서. 헉. 탈출할 수 있대. 우리 음악실 한번 가볼까? 네. 뭐지? 약간 몰라. 음악실이 악기만 하나도 없어. 어? 뭐지? 여기. 누가 지금. 진영 현관리요? 에이 설마. 설마. 보석 찾자. 자. 여기다 또. 여기다.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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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팔찌다. 팔찌다. 오. 멋진데? 우와. 멋있다. 하하하하. 또 챙겨가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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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에 도착했네. 응? 재단 유령이 잃어버린 보물을 파인했어. 헉. 잃어버린 보물이 있대. 도서관에 한번 가볼까? 네. 어? 뭐야? 여기 도서관 맞아? 색이 하나도 없어? 여기 공만 있어. 공이 있어? 어? 진짜네? 네? 응? 아. 형아. 우선 찾아봐. 빨리. 엄마 찾았어요! 지진아. 하아. 지진아. 자. 이리와. 지진아. 하아. 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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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의 방리를! 요령의 방리를! 이벤트 카드를 찾았어! 뭐야, 맨날 이벤트 카드래. 무슨 이벤트야. 이벤트야. 우리 그냥 가보자. 일로 와봐. 해군? 해군 옷인데. 요령의 옷이야? 어! 엄마도 왜 놀래는 거야? 우리 어디 있을까? 아, 저기다. 뭐야? 우쿨이다. 오, 예쁜데? 뭐해요? 오, 예쁜데? 네, 유서연이. 선아, 봉을 다 찾았으니까 우리 계단으로 한번 가보자. 네. 선아, 이제 계단 한번 눌러볼까? 네. 조심해! 계단 유련이 들어온다! 어? 뭐야, 이거. 가보자! 안 붙여. 가보자! 어? 불 켜졌네? 이리 와. 일로 가자. 선아, 이제 비밀 퀴즈만 풀면 되나 봐. 일로 와봐. 이곳까지 올라오다니 제법인데. 어? 하지만, 나의 비밀 퀴즈를 잊지 않은걸. 하하하하. 아, 오, 나아. 신선이 이력이 쌓이고 있는 화가. 어? 틀렸어, 어떡해. 선아, 틀렸어. 어떡해. 어, 여기 우리 둘 밖에 없는데. 너무 무서워, 엄마. 엄마, 아빠 있잖아. 아빠. 어, 선아. 집에 가자. 이리 와. 뭐야. 선아, 같이 가. 같이 가. 어? 빨리 따져. guest자! 뭐야. 아우! 우와 잘했다. 으하하하 왜 넘어져? 엄마가 들어와. 엄마가 들어와. 엄마가 들어와. 엄마가 들어와. 밥 먹으러 가자. 네. 어! 어! 문이 잠겼어! 엄마가 들어와. 엄마가 들어와. 어? 뭐지? 누구 왔어요? 아우 어떡해. 우리 다른 데 나갈 길 없나? 볼까? 너무 높은데 어떻게 뛰지? 어떡하지? 아! 혹시 손아. 서원이가 방 탈출하고 싶다고 해서 아빠가 준비한 거 아니야? 그러게. 배고픈데. 어떡하지? 한번 해보자. 어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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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대 틀렸대 어떡하지? 손아 다시 해봐 해보자 뭐야 이거 손아 이거 틀릴때마다 1분씩 깎이는데 어떡하지? 다른게 있는거 같아 다른거 찾아보자 네 어? 잠깐 안마 뭐가 있어 밑에 어? 오 좋아 이거야? 스토크네 오 어? 근데 일리사스 써있어 여기에 오! 맞아 아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거구나 어? 이거 뭐지? 어? 55분 되면은 아 알수있는 힌트 카드인가 봐 자 꼽아봐 손 어? 어? 글씨가 적혀있어 십자 말풀이를 풀고 빈칸에 물음표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넣으세요 아 이거네 이거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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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원아 여기 봐봐 여기 열쇠 모양이 다 달라 아 힌트를 얻어서 이걸 찾아가지고 여기다 순서대로 꼽는건가봐 네 어 그럼 한번 해보자 자 2 2 2 2 2 2 2 2 3 엄마 이거 봐 어 한번 읽어볼까 수도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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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셈수식 곱셈수식 여기있어 곱셈수식 틀린 숫자 찾기 그리고 해독기 열쇠 입력 그래?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나도 모르겠어 기다려봐 사진 어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없네요 45분 힌트를 보겠어 자 스토크에 6 사진에 2 곱셈수식에 51 6 2 1 을 입력하세요 그랬네 자 6 찾아줘 열쇠 6 2 2 5 5 5 5 5 1 5 5 5 5 5 5 4 5 4 5 5 5 5 5 5 5 6 5 9 5 5 5 5 5 5 5 5 아, 야, 이제... 어머, 벌써 다 했어? 이리 와봐. 두 개 합빠져 있는데? 이거 뭐지? 어? 뭐지? 뭐야? 감옥이야, 감옥. 독방이야, 독방. 엄마, 감옥이 뭔데? 아, 잘못한 게 있으면 여기에 갇혀 있는 거야. 아, 오, 노. 아, 이거 잘못한 거 있는데? 잘못한 거 있어, 손이? 엄마 없는데? 자, 손아, 이거. 변기통. 변기통. 사물함. 사물함. 진짜 탈출구는 둘 중 하나뿐이네. 암호카드. 암호카드. 엄마, 여기 봐봐. 어, 뭐야? 여기 쇠가 그려져 있어. 어? 진짜네? 오. 오, 서원아, 서원아. 어두워지고 있어. 우리 빨리 빌려야 돼. 서원아, 여기서 숫자를 한번 좀 잡을까? 아, 보이네. 어, 쥐. 쥐가 탕후를 갖고 있네. 2. 오. 우와, 잘 똑똑한데. 2. 잠깐만, 여기. 2. 1. 3. 2. 2. 3도 있고. 삼각형도 그려져 있는데. 오. 서원아, 그럼 우리 이거 차례대로 한번 꼽아보자. 어. 쥐. 어.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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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rac자. 모자 팩트 팩트 인트. 월요. 막아, 뛰고있어. 빨리! 헣. こんな bek VolumeFF2 에 squid ring Blog Eh 다 됐어. 엄마 탈! wel Pie 어려울 것 같아, 서원아. 히, 오, 오메요. 감옥에 세탁실인가봐. 어, 숫자를 한번 찾아볼까, 잘한다? 아이고, 숫자로 적혀있는데? 어, 숫자뿐만 아니라 어, 여기 8! 헉! 오, 8! 그리고 여기도 숫자가 많고 여기 봐봐, C로구 빨간색으로 되어있는데? 어, 1! 흰색, 빨간색. 어, 나 힌트 카드가 있는데 자, 선은 알파벳의 돌에 자, 신문에 있는거 신문에 C, C, C 세제에, 세제에, 어, R, R인가 봐. 그 다음에, 칠판에 칠판 어딨어? 여기 있다! C 그 다음에 셔츠 셔츠! 여기! 어! 이게 팔이 아니라 B였구나! 오, 좋아지 않을까? 오, 좋아지 않을까? 오, 좋아지 않을까?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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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아... 오, 아... 오, 아... 에이, 엄마야 에이! 아, 에이... 오! 오, settings 온가塔! 온간만에 이건가 봐, 뜯테니까 이건가 봐 엄마는 이거 닦아보고 있었어 에이, 우리 beam 날 Kranken COME 이 прос確 patter 우 meantime 실패 으아아아아악 됐다, 됐다, 오, 이상하다...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가지? 어? 이상하다? 어떻게 나가지? 설마 이게 열쇠는 아닐거지? 서운아! 열쇠가 여기 있었어! 뭐야? 처음부터 있었나봐 뭐하는거야? 가보자 뿜! 됐다 광대체! 성공! 성공! 어? 뭐지? 아픈데? 서운아? 여보세요? 어? 서운아! 아빠가 이번에는 쉬웠는데 2탄은 더 어려운게 준비돼있대 아! 어떡해! 너랑 같이 있겠다! 하하하하 이제 밥 먹자 하하하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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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